저는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람한이고요.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가 피테라의 발명, 피테라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피테라 에센스 자체가 오리지널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제품이라는 걸 부각을 시키고 싶었어요. 이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피테라의 효능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살아있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보시고 사람들이 공감과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어요.